10만 구독 전반 이멘즈 구독 됐습니다 그래도 남자는 힘이지? 침대에서? 라이언 킥스야 형 미친거에요? 내가 요걸 먹는게 좋아 아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아 남자는 그래도 힘인가요? 그래도 힘이지 침대에서? 네 그럼 정국이 전문 아니에요? 이거 왠지 나올거 같았어요 야 을빵한게 사람 잡아보네 완전히 잡아보네 뭐 나나 죽고 침대 축구의 창시자 송종국 이건 무슨 말이야? 박명환이? 정말 좋은데 근데? 너 침대 쉬고 아니 야 정국이를 완전히 보내봐 내가 한마디 침대 위에서는 호날두 송종국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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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정국이의 라이벌은 피구도 악니도 아니고 누군가요? 라이언 킥스야 라이언 킥스야? 라이언 킥스? 이런게 안되지 이거 안돼 이거 안돼 이거 안되지 안됩니다 안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야 이건 안됩니다 형 미친거에요? 너무 세잖아 너무 세다 너무 세다 아니 근데 이런게 있어 내가 요걸 먹는게 좋아 그러면 정국이를 남들이 좀 보호해줄거 아니야 그러지 말라고 아 네 근데 나 궁금한게 있어 예 킥스가 무슨 얘기 있었어요?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네요 여기 팬분들은 아실거에요 한번 여쭤봐봐 정국이형 울지마요 아 저 일단 나갔다올게요 네 네 1 heures 12